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개항공사 김종우입니다 똑똑한 모의고사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모의고사 뭐지? 이거 제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모의고사라는 뜻이에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모의고사 이건 뭐냐면요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원래 기출문제고 한쪽은 제가 그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고요 변형문제도 보고 그래서 한 번 볼 때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일행직에서 제가 한 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오프나 온라인이나 지금 반응이 좋아요 책도 꽤 팔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지금 하는데 그건 여러분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행정용이고요 제 모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일반 행정용이고 개리직용은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달라요 문제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행직보다 어렵게 제가 문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내 거 똑똑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랑 이 문제랑은 다릅니다 이미 풀었다 그럼 계속 풀어요 괜찮으니까 근데 없는 분들은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유상통에 있는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제가 새로 문제 다 새로 다 만들었어요 새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문제 질이 좋을 겁니다 어렵지만 좋을 거예요 어렵지만 좋을 겁니다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됐냐 총 5회로 돼 있어요 여러분 총 5회인데 모의고사가 총 5개입니다 2022년 최신 국가직 지방직 2개 그렇죠?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19년 21년 22년 계리직 3개 그래서 총 5회 근데 5회인데 강의는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하나당 20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똑똑한 이니까 문제가 2개씩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당 보통 문제가 40문제인 거죠 40문제 그래서 40문제를 한 강에 다 찍어버리면 2시간 1시간 40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강의는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계리직은 이제 9번 그리고 10번에서 18번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총 5회로 제가 구성했고 강의는 10강짜리다 기출문제와 변형문제를 함께 배열하는 새로운 형식입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모의고사잖아요 여러분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제가 변형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문제 풀면 되는데 변형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기출문제보다 사료 같은 것도 변형하고요 밑에 있는 지문 변형하고요 해가지고 주제는 같지만 문제 변형해서 제가 배열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 기출도 풀고요 동영도 풀고 1석 2조입니다 따로 기출문제 찾아서 풀 필요 없이 이거 하면 기출과 그냥 모의고사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반응 아주 좋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2022년 국가직하고 지방직 2023년이 엊그제 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못 넣었어요 그거는 제가 일반 모의고사에 제가 변형해서 그거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와 변형문제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리직은 3년치 하 극강의 난이도 2019년 그 다음 21년 22년 계리직 기출문제에 제가 변형하고 같이 해서 냈습니다 이미 문제는 다 완료했어요 지금 편집 과정 중이고 편집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반응이 지금부터 느낌이 옵니다 아 선생님 연구 많이 했구나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출문제와 함께 변형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건데 여러분 풀 때는 우선 변형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추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재서 풀어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워요 점수의 연애라면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점수 나오지 말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문제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어려워요 이것보다는 이거 이제 똑똑한 모의고사 다음 버전으로 하는 일반 모의고사는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쉽게 낼 거예요 앞에 부분은 좀 쉽게 낼 건데 어 요거보다는 그게 좀 더 쉬울 거다 여기는 문제가 어렵다 제가 내고 보니까 너무 어렵게 아 문제를 너무 열정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문제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시고 여러분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장에 실제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문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연습이다 뭐다 연습이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점수 뭐 이거 또 나한테 하지마 또 와가지고 선생님 뭐 몇 개 안 맞았어요 아 몇 개 맞지 말라고 문제 낸 거라니까 몇 개 맞지 말라고 알겠죠? 집에서 꼭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오지 말고 수업 듣고 하세요 수업 듣고 해설봐야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분석 이거는 기출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해야 돼요 이거는 오답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 꼭 분석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 아 내가 내용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사료를 몰라서 틀렸는지 이걸 꼭 분석해가지고 기출이니까 이걸 다음에는 그 실수를 줄여야죠 실수를 줄여야지 여러분 합격합니다 실수 줄여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기출 문제 여러분 여러분 안 푼 사람이 이거 들어가면 완전히 폭망입니다 기출 문제 제가 볼 때는 한 3, 4번 다섯 번은 풀어야지 여기 들어가면 효과가 좋아요 기출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와가지고 이거 풀었는데 성적 안 나온다고 하면 떼깁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어리광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출 문제 안 푼 사람은 기출 문제 풀고 이거 들으세요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 똑똑하라고 일반은 모의고사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똑똑한 푸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기출에 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자료와 사료 중심 위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료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사료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사료 나왔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는 점수 모르는 거 나올 때 적응하는 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스킬 알려줄 테니까 그거 여러분 저하고 함께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약점 부분 자꾸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순서문제가 약하다 그럼 순서문제 찾아가지고 약하니까 순서문제와 관련된 어떻게 해야 돼 그 이론을 봐가지고 암기하시고 거기에 이제 적용하셔야지 근현대사가 어렵다 근현대사가 많이 틀린다 그럼 연도 모르네 연도 암기하고 왕을 틀린다 왕 암기하고 문화 모른다 문화사 특강 들으면서 문화 추가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를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위로 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아 나 90점마 100점마 아무 의미 없다니까 실제 시험에서 잘 봐야지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강의는 모의고사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점수가 아니고 아니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게 더 낫죠 많이 틀리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불안하지 말고 일부러 어렵게 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어 그러니까 멘봉하지 말고 아 내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걸 보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연도 약하면 연도 특강 문화 약하면 문화사 특강 왕 모르면 기초 특강 그 다음 내가 약한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8번이 핵심입니다 8번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여러분이 수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여러분 아 제가 수업하기 전에 문제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계리직 문제가 어렵죠 여러분 일반 행정직보다도 계리직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개인데 국가직 지방직 계리직 이렇게 계리직도 3개년이죠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1회에서 멘붕 받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수업 들으시면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겨울에 날씨가 추울수면 추울수록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이 화려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눈물 날죠 울고 있죠 울면서 공부하세요 울면서 공부하시죠 밤에 잠이 안 오죠 합격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몸이 너무 편해 너무 안정돼 나 지금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학교 못합니다 지금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눈물 나오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정상입니다 미안한 거 합격해서 잘 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합격하려고 힘든 거예요 합격하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유상통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국사는 김종호하고 함께 해서 나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똑똑한 모의고사 1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회에서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